네, 안녕하십니까. 임진우입니다. 영상을 찍는 날은 2월 21일 오후 4시 38분이고요. 오늘 첫 번째 종목에서 두 번째 영상으로, 두 번째 종목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JYP 엔터 라고 하는 종목이고요. 코드번호는 035900이라는 종목입니다. 일단은 JYP로 편안하게 조금 얘기를 좀 하도록 할 거고요. 47,900원에 7.28% 상승하면서 마감이 된 종목입니다. 일단 JY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적인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앞쪽 있는 차트는 보나 마나니까 뒤쪽 있는 차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7년도 차트부터 좀 보게 되면요. 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, 그리고 중간중간 파동이 나오지만 금방금방 다시 한번 주가를 회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눈에 띄어요. 보시게 되면 중간에 낙폭자리가 굉장히 쎘던 라인도 있었지만 금방 다시 한번 더 회복해 주는, 약간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파동 자체가 반등세기가 좀 세게 뽑혀주게 되면서 우리가 주가를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대응 전략을 세웠을 때 빠르게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더 재진입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옆에 같은 경우에서도 꾸준히 보게 되면 우상향, 그 다음에 저점을 계속 올려주는 중요 포인트를 만들어서 끌어올려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종목은 다 아시다시피 엔터주기기 때문에 엔터주들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오늘 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저희 옆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올라왔으니까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JYP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봤냐라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. 지금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추세는 전반적으로 아직은 하방이에요. 아직 상방으로 꺾어서 올라왔다는 아닙니다. 전에도 보시게 되면 앞쪽에는 저항자를 뚫어주고 올라와줬던 라인이 있어요.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버텨주다가 여기서 투자 심리를 확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빠지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의 흐름들을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해 놓으세요. 지금 현재를 다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앞쪽에 있는 저항자를 다시 한 번 더 뚫고 올라왔어요.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저항대들을 지금 뚫고 올라와준 상황이다. 그 얘기는 앞쪽에서도 물론 배당락 기준 날이 했어요. 앞쪽에 4일 동안 버텨렀던 라인이 현재도 다시 한 번 더 버텨주는 캔들이 나와주고 여기서 투자 심리가 확 못 살게 되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손잘 단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.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찍고 내려갈 수 있는 패턴들도 분명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큰 추세로는 하방이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중간중간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분할 맷에서 다시 반등 나올 때 대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우리가 볼 내용들은 지금 어쨌든 저항대를 뚫어주고 올라왔으니 여기서 투자 심리가 사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. 4만 6천 5백 원 부근에서 저항대를 뚫고 올라왔어요. 근데 오늘 올라왔다가 4만 6천 5백 원을 뚫어주고 4만 7천 원 부근에서 주가가 버텨주는 흐름들이 30분 봉상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버텨주는 라인들을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하고 우리가 아무래도 흔들릴 수 있는 구간까지 체크를 해야 되니 바로 아래 꼬리 라인에다가 지지 구간대를 붙여놓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조금 더 뷰티기든 세태기든 넓혀서 4만 6천 5백 원의 지지난을 세워놓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대응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. 그래서 30분 봉상 어쨌든 뚫어주고 우상향을 잡아줬으니까 여기 안에서 본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일단은 종목을 골라봤고요. 1봉상 저항대까지 뚫어줬으니까 수세전환 다시 한 번 더 도전해주는 거 지금은 큰 하방 추세지만 단기적인 하방 추세지만 여기서 상방으로 꺾어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노리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거래량도 100만 원 정도 동마를 해줬고요.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엄청 낮은 종목은 아니에요. 30만 주 내외, 40만 주 내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래량 튀어줄 때도 100만 주, 200만 주, 300만 주까지 나와주는 종목이니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 부족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요. 조금 더 나는 편안하게 보고 싶고 대형주다 보니까 내가 밴드를 좀 더 넓혀서 상관없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4만 5천 원까지 라인들을 넓혀서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어쨌든 저항대를 두 개를 뚫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큰 지진은 두 개 정도 잡을 수 있다.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JYP 엔터 같은 경우에서 라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면요. 종목은 JYP 엔터라는 종목 035900으로 되어 있는 코드번호입니다. 47,900원, 47,600원, 47,200원, 46,900원, 46,500원 이렇게 5개 라인 잡아왔습니다. 46,300원 이탈하면 정리하겠다라고 써놨지만 일봉상 좀 더 보실 분들은 45,000원까지 보셔도 된다라는 거 30분봉상 우상향 뚫어주고 나서 나와주게 되었고요. 일봉상 저항대를 뚫어주고 올라왔다. 두 개를 뚫어줬습니다. 지금 하방 추세지만 단기적인 상방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 배팅을 거는 자리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고 나는 좀 더 편안하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방 내려올 때 천천히 분할 매수 또는 내려왔다 반등 나올 때 분할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그런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제가 파이팅하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 두 종목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스타트 공부해보고 전략 짜보고 나중에 시장이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시장이 있었을 때 좀 더 공격적이고 파이팅 감치게 수익을 챙긴다라는 느낌으로 미리미리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제가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내용,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